재미가 없더라고 게임이 우와 실화에요? 아 이거 실화야? 숨었어요 차 뒤에 나 쏜다 쟤도 카다 근데 쟤들이 와야돼 안보임 왼쪽 그 차쪽에 붙었어요 지금 아 한명 정면 한명 기절 나이스 기절 살린다 어차피 자기장 졸라 아파 아이고 우리 또 가자 그냥 오케이 가죠 어 나왔다 한명 맞췄어요 가자 가자 어우 어우 금방 마산이 대가리 딸뻔 했어 쐈는데 바로 앞에 지나가셨어 우와 우와 진짜네 방송 봤는데 진짜네요 죽을 뻔했는데 나 저거 다리 건너오는거 멀리서 저격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서 딱 여기서 안보이네 그냥 갈까요? 쟤들 포기하자 이거 뛰어서 가보죠 어 죽었다 한명 얘가 아까 맞춰놓은게인가 보네 예 그러게요 한명 그럼 경기적 한명 뛰어올텐데 우리 쏘는건가 왼쪽위에 N방향 예 N방향에서 쏘는데 우리 쏘는거 아니죠 순하거든요 조심하세요 가다가 헤드 한방 맞고 놓을수도 있으니까 이거 밀타파오인데 이거 차 타고 갈래요? 너무 많이 남았다 서류두명? 17팀 16팀 어 뒤에 다시야있다 음 뒤에 다시야가 어디있어요 뒤에 차고에 있어요 노란색 다시야있어 어? 어 자동차토리 버기다 어 두명 버리죠? 대가리에 딸수있나? 눕혔어요 확인 저 다시야타로가요 구하러온다 뒤에 내림 예 바로 앞에있어요 저기있다 저기 가야되요 근데 다운 파밍하고 갈까요? 파밍하고 가죠 네 그렇죠 그럼 차 끌고올게요 예 길가에 누우네 어디갔어 몰라 얘 먹어야지 그냥 우리 뒤에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뒤에 있어요 버기 체크 킬 아까 갠가본데 그런거 같은데 네 여기 카있고 못점 아 어 총 쏜다 맞고있어요? 저기 언덕에 체크 105방향 언덕확인 언덕확인 저 피 빨아보면 버틸수 있어요 이거 저 이거 안될거 같은데 죽어요? 네 죽어요 일단 한명 눕혔고 땄어요 땄어요 우와 프레이팬이 막아줬어 저 이거 구하러와주세요 살수 있을거 같아 응 살릴 수 있어 구급상자 있죠? 네 있어요 아니면 여기 내려가지고 저기 뛰어가도 되고요 바로 뭐 좀 빨고가죠 조심하세요 왼쪽 뒤에 집도 있고 어 나 막고있어 막고있어 아이고 어 이거 안살리면 죽겠는데 이거 언덕에 있는거 언덕에 있는거 같은데 응 체크 체크 아 이거 못살릴거 같아 맞고있으시죠 네 위치는 체크했거든요 네 손 다야될거 같은데 되려나 안된다 죽었어요 안된다 죽었어요 으악 핏받는데 죽이네 이거 응 왼쪽 뒤에 제가 조심하라고 안된다 둘이서 이제 나물뒤에 있었는데 쏘더라고 쟤 혼잔가 쟤 혼잔가 쟤 혼자 같아요 아까 죽였던 애가 얘거든요 쌌던 애가 예 일단 빨리 가야돼 여기 와 여기서 튀어나오면 그냥 뒤지는 구간이다 어 뭐야 순식간 저기 한명 뛰네 아까 걔 순식간에 13명 됐어 쟤를 따야 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오른쪽 조심하세요 저 앞에 있다 SK에서 쓸만하세요? 예 난 뭐 맞추겠던데 나 본거 같은데 얘도 나무 뒤에 있나 일단 자기장 일단 자기장 예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자기장 와아 샷건 와 샷건이야 와 더블 바렐이야 더블 바렐 와 변태가 샷건을 샷건을 지금같이 들고 있어 하하 하 봉커가 어느 방향이더라 총사운드 이쪽 방향일거에요 아 이쪽 아닌데 이쪽이다 이쪽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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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앞에 육십하고 초소 있는 방향 있죠 보입니다 보입니다 한명이거든요 일단은 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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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소총인데 한대 두대 소총드네 세단 네방 왼쪽으로 한명 와요 왼쪽으로 한명 와요 일단 소총드네 먼저 소총드네 기절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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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게 샷건 들고 있는데 저 총알 없거든요 총알이 없어요 오케이 나이스 킬킬킬킬 나이스 하하하하 하하하하 무빙 오졌다 카 들고 있다 잡았나요 아 잡았네요 빠르게 벗고 피해가 또 총알 딱 한 마리 남아가지고 하하하하 총알 다 달았으면 우리 죽었다 그 강가 쪽으로 가죠 강 바다 바다 쪽에 간 보트 있을 거거든요 저 있다 S2방향 도는 사람 어 저기 한 명 뛰어간다 뛰어간다 보트로 뛰어가요 한 명 아닌가? 어디? 앞에요 아닌가 물에 두고 비친건가 저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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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쪽으로 보트 쪽으로 한 명 보이죠? 한 대 다운 아 기절했다 한 명 더 있겠다 보트 안에 있었거든요 아 여깄다 물 물 물 물 한 대 네 잠수했어요 일단 얘 죽일게요 보트 타면 조질게요 어차피 나와야되잖아요 네 잠수에 있어주면 나와야돼 머리 꺼내야 돼요 저기 저기 간다 헤엄쳐 갈라고 한다 보트 타고 가서 밀어버리죠 잠깐만요 보트 안에서도 총 쏠 수 있었거든요 저기 있다 체크 밀어버릴게요 우와 우와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앞에 보이죠? 차로 치였어 나이스 먹고 갈겁니까? 먹고 가죠 아 그냥 가죠? 시간이 세 번째 자기장이라서 좀 아프거든요 내릴게요 어 어 앞에 유에이지 보이죠? 아 이거 치셨구나 물이 쏘는 것 같은데 저 있다 어 앞쪽에 앞쪽에 네 우리 잠수하세요 이거 보트 쪽으로 가죠? 잠수해서 보트 뒤에 숨죠 양쪽 양쪽에 있거든요 지금 이쪽 보트 뒤에 숨어야 겠다 그쪽 보트 뒤는 맞아요 이쪽 보트 뒤에 있죠 저기 돌 왼쪽에 한 명 있고 아 이거 오른쪽 왼쪽 다 있는데 왼쪽에 있는 애라 한번 아니다 그냥 이쪽 쟤들 보트 터뜨리지 않는 이상 저희 못 짰거든요 쟤들 수영하러 들어오면 조질게요 차 보트 타서 수영 들어와라 들어와라 수영하러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저기서 계속 쟨다 그냥 쟨다 쟤들 못 잡아요 저희 보트 터뜨려야 되는데 보트 왜 안 터뜨리지? 바보 아니야? 조심조심 머리 내리세요 아 우리 보인다 야 왼쪽 오른쪽 다 각 쟤는데 왼쪽에 있나한테 맞겠다 조심 시간만 끌면 돼요 1분 30초만 끌면 되거든요 저희는 빠진다 빠진다 아따 봐 이거 너무 긴장되는데 이거 저기 해안가 쪽에 차 한 대 달리고 있거든요 보이죠 어 제가 오른쪽이요 왼쪽이요 왼쪽이요 200방향 내린거 같은데 내렸다 우리 쪽 쏜다 쟤들 우리 쏘면 뒤질텐데 자기장 맞아서 어 차에 내렸거든요 아까 개들이다 150하고 SE 사이에 UAG 보이죠 서있는거 돌 옆에 개들 두명 내렸거든요 보급품 보여요? 150방향 어... 안보여요? 낙하사 낙하사 네 보입니다 쟤들 저거 먹으러 갈거에요 여러 파티가 여기 근처에 내릴게요 저거 한 400미터? 정도거든요 이쪽 돌아가야된다 저거 차 그거 아닙니까 예예예 UAG 저 앞에 보이는거 사람이 있을거에요 근처에 조심 그 왼쪽 풀에서 먹어야 뒤에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뒤에 차 다운 두명 다 땅 먹어야 됩니다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왼쪽거 먹을게요 헬멧에 있어라 앞쪽에 아 헬멧 나이스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오세요 웨잇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쟤들 마을에 있을거고 왼쪽에 보이는 마을에 99% 있어요 40초 아직 7명 어 발 앞에 보여요? 한명 달리고 있네 마을쪽으로 못사겠다 못사겠다 건물 들어갔어요 혹시 방금 시체에 4배율 있었어요? 8배율 있었어요 저거 8배율 먹었거든요 천천히 가죠 이쪽 마을에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그만하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확보하죠 앉아서 앉아서 발소리 들리면 안되니까 자기장 오고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가죠 이쪽 방향 집안에 있을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고 좀 빨리 앞쪽에 한명 있다 잠깐만요 달리세요 달리세요 자기장 바로 앞이거든요 제가 이 건물 들어갈게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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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더 있어요 한명 더 있어요 조심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어 맞습니다 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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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들어오세요 피 채우세요 죽을 뻔했네 의료용 키트를 좀 놔둬야겠다 이거 한번에 훅 쳐내 이거 하나 써야지 뭐 어느 방에 쐈어요? 거기서 안에 안에 있는 애가 쓴거 같은데요 건물 안에요? 네 방금 죽이신 분 와 얘 총알 너무 많은데? 총알 좀 가져가실 분? 저 많아요 건물 싸움 아니고 아 4배율 있으면 좋겠는데 27초 남았어요 저 달리 준비해야 돼요 3명 남았고 잘 모르겠지만입니다 5초? 달리죠 달리죠 지금 달리죠 쏜다 쏜다 좌우로 달리세요 우리 쏜다 우리 쏜다 어 D인데 이거? D 아니에요 N 방향 누우셨네? 저 못 살리는데 이거?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하겠습니다 제발 차개장음 맞기 싫어 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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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아시죠? 모르겠네요 어... 아실거에요 아 자기장 극혐이네 저기 한명 내려오고 아 아 나 자기장 극혐인데? 쟤들이 너무 자리 좋은데? 뚝배위 깨부시고 그냥 1등 포기합니까? 쟤들 둘이 파티구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쟤가 양각 잡고 있네 더 있네 자원 와 1대